안녕하세요. 디즈니를 사랑하는 윤병현입니다. 저번에 올렸던 디즈니랜드의 에너하임을 가낸 초심자분들을 위한 꿀팁 파트1에서는 준비해서 입장까지라는 주제로 4가지를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나이트타임 스펙타큘러라는 주제로 파트2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타임 스펙타큘러는 디즈니랜드에서 야간에 진행하는 빛을 동반한 쇼입니다. 불꽃놀이도 물론 들어가 있지만 불꽃놀이만을 말하는게 아니라 워터스크린이나 잠자는 숲속의 공주성의 화면을 비추고 조명, 연기, 화염 등을 포함하는 아름다운 쇼입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월드 오브 컬러 그리고 판타스믹 불꽃놀이입니다. 디즈니랜드에 가셨으면서 이 새 쇼를 보고 오지 못한다면 디즈니랜드의 3분의 1은 날리셨다고 봐도 될 정도로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드 오브 컬러, 판타스믹의 경우에는 평일에는 한 번, 그리고 주말, 공휴일에는 두 번을 하구요 불꽃놀이는 거의 고정적으로 평일, 주말 상관없이 한 번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스케줄은 저번 파트 1에서 알려드렸던 디즈니랜드 앱이나 디즈니랜드 웹사이트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디즈니랜드 캘리포니아 어드벤처의 월드 오브 컬러에 대해서 설명해드려 볼게요. 월드 오브 컬러는 쉽게 말하면 음악 분수쇼의 각종 조명 효과, 화염 효과, 그리고 디즈니 영화에 영상을 섞어놓은 쇼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쇼이기도 하구요. 먼저 영상 보고 가실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쇼의 전체 영상을 보시면 디즈니랜드 그리고 디즈니 팬이라면 사실 팬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꼭 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쇼를 보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다이닝 패키지, 패스패스, 그리고 그냥 보기입니다. 그냥 보기는 사람들 가려서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꼭 다이닝 패키지나 그리고 패스패스를 끊어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이닝 패키지는 미리 식사를 예약하고 월드 오브 컬러에서 좋은 자리를 배정받을 수 있는 패키지입니다. 다이닝 패키지에는 몇 가지 선택권이 있는데요. 칼테이 셀클 레스토랑, 와인컨트리 트라토리아, 그리고 디저트 파티입니다. 그리고 다이닝 패키지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꽤나 복잡한 내용이거든요. 다만 패스패스보다는 다이닝 패키지가 갑이다 라고 여기서는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드 오브 컬러도 패스패스를 제공하긴 하는데요. 이건 맥스패스 앱을 통해 예약하실 수가 없습니다. 직접 Area's Undersea Adventure 근처에 월드 오브 컬러 패스패스 디스트리비션에 가셔서 티켓 바코드를 찍고 패스패스 발권을 하셔야 합니다. 아참, 이 패스패스는 맥스패스를 통해 끊는 다른 패스패스와 완전히 별개 시스템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패스패스 선택 후에 대기시간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조심하실 점은 2018년 5월 현재 월드 오브 컬러는 리포비시먼트에 들어갔거든요. 6월 말쯤에 돌아온다고 하니 디즐랜드에 방문하실 분들은 그 이후로 디즐랜드 방문을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디즐랜드의 판타스믹입니다. 판타스믹은 미키의 꿈속으로 들어가 상상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모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분수, 화염, 워터스크린 뿐만 아니라 실제 캐릭터들이 많이 등장하는 아름다운 쇼입니다. 잠깐 보고 가실까요? 미키의 꿈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일입니다. 하하, 하하! 하하! THIS IS MY DREA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월드업 컬러와 같습니다. 다이닝 패키지, 패스패스, 그리고 그냥 보기인데요. 마찬가지로 그냥 보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꼭 다이닝 패키지나 패스패스를 끊어서 보세요. 판타스믹 다이닝 패키지에는 새 옵션이 있는데요. 캐리비안의 해적 라이드 안에 위치한 블루바이오 레스토랑, 그리고 강가 근처의 리버바이오 테라스, 그리고 험그리 베어 레스토랑의 온 더 고 패키지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다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타스믹 패스패스도 맥스패스를 통해 앱으로 예약하실 수가 없습니다. 직접 리버스 오브 아메리카의 마크 트윈 보트 타는 곳 근처에 있는 패스패스 디스트리뷰션으로 가셔야 합니다. 판타스믹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끔 판타스믹도 단기 공사를 하기도 하는데요. 2018년 5월 현재 공사를 이유로 주말에만 판타스믹을 공연하고 있습니다. 5월 말부터 다시 주중에도 공연을 하니 그 사이에 방문하실 분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가끔 쇼 스케줄이 없기도 하니까 항상 쇼 스케줄 확인은 필수입니다. 그 다음으로 불꽃놀이입니다. 불꽃놀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디즈니랜드의 불꽃놀이는 정말 놀랍답니다. 보호하시죠! 보신 영상은 이번에 픽셀페스트의 일환으로 새롭게 공개된 투게더 포에버 인데요. 개인적으로 업과 관련된 장면이 나올 때 눈물이 앞을 가렸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러 그 부분은 보여드리지 않았는데요. 꼭 직접 가셔서 확인해보세요. 불꽃놀이는 월드오브컬러나 펜타스믹과 다르게 보는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공연 한두 시간 전에 가서 자리 선점하기 그리고 VIP 투어입니다. 공연 한두 시간 전에 가서 선점하기는 별것 없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노란색으로 보이는 곳에 가서 앉아있던가 서있던가 하는 겁니다. 맨 앞자리는 두 시간 전에는 가셔야 하고요. 그 중에서도 맨 앞자리는 두 시간 반 정도는 일찍 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특이한 것은 메인 스트리트 건물 있는 곳 맨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 바로 그 앞에 있는 자리보다 빨리 와야 한다는 것인데요. 메인 스트리트의 건물들에서 캐릭터가 등장하기도 하고 또한 건물에 비춰지는 프로젝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있어서 이틀 동안 불꽃놀이를 볼 수 있을 경우에는 맨 앞자리 말고도 이곳을 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자리를 선점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디즐랜드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사람들이 모든 길을 막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걸어다니면서 봐야 하는 불상사가 벌어집니다. 이건 불꽃놀이를 본다고 할 수 없죠. 제가 한 번 그려봤는데 계속 보다가 끊기게 되더군요. 꼭 자리를 선점하도록 하세요. 일부러 VIP 투어에 대해서는 이제서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추천드리기에는 조금 애매한 프로그램이거든요. VIP 투어는 10명까지 직원 1명이 대동하여 디즈니랜드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원하는 라이드를 관람객이 원하는 만큼 줄에 거의 앞으로 데려다 주어 타고 싶은 라이드를 빠르게 탈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불꽃놀이, 퍼레이드, 팬탐스믹, 월드 오브 컬러 중 자신이 원하는 한 가지 쇼에 VIP석에 앉게 해줍니다. 정말 아름다운 서비스라고 할 수 있죠. 가격을 듣기 전까지는요. VIP 투어의 가격은 시기마다 다른데요. 시간당 360에서 500달러 정도입니다. 그리고 최소 6시간 동안 투어를 하도록 디즈니랜드 측에서는 못 박아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시간 기준으로 잡았을 때 VIP 투어를 위해서 사용되는 금액은 1960에서 3000달러인 셈이죠. 여기에 개인당 20달러의 팁과 그리고 별도의 택스도 추가해야 하구요. 10명이서 왔다고 치고 가장 투어 금액이 쌀 때 온다고 쳐도 개인당 216달러 이상 약 23에서 24만원 정도를 쓰게 되는 셈입니다. 물론 자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조금 비싼 금액으로 느껴지더군요. 대가적으로 놀라운다면 고민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나이타임 스펙타큘러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언제라도 댓글 남겨주시구요. 구독해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